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은 가평으로 임장활동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44-18회 6필지가 경매가 나왔구요 용도는 글린시티라고 하는데 땅은 1720평 건물은 239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글린시설은 239평이니까 건물보다는 땅을 봐야 될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정가는 44억 4500만원 이구요 최저경매가는 31억 1100만원 입니다 44억 31억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평당 얼마냐? 평당 얼마냐? 평당 180만원 입니다 자 제 뒤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한눈에 딱 보이죠? 저기 소나무 있는 땅까지 경매 나온 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 이제 여기 20미터 도로 흔히 말하는 경충국도에 딱 접혀져 있는 길게 접혀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충국도 이 많은 차장이 다니는 경충국도에 붙어있는게 아주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토지 모양도 아주 잘 생겨서 국도에 붙어있는 면적도 길고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평당 180만원 이라면 굉장히 저렴한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아직 조사 전이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으니까 참고로 제가 조사해본 결과 저 뒤편 돌아보시면 저것도 이제 경충국도에 붙어있는 건물이거든요 저 3층, 4층인가요? 지하까지 포함한 4층짜리 건물 같은데 저게 평당 570만원에 매매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건 물론 건물이 땅에 비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지만 그래도 570이라면 우리가 180이라면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매력은 여기 북한강이 흐르죠 경충국도를 따라서 북한강이 흐르는데 아마도 저 뒤편으로 북한강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정말 제 예상대로 뒤에 와보니까 경치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경충국도가 뒤에 있고 여기서는 뒤죠 앞으로는 이제 경춘선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북한강이 살얼음이 낀 것 같아요 약간 살얼음이 낀 이 북한강이 흐르는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 좋은 건 여기가 이제 남동향이에요 그래서 이 경치뿐만 아니고 향도 굉장히 좋다 자 저 뒤에 보세요 이 경치를 보려고 저 뒤 산 꼭대기에다가도 건물을 지은 저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하여튼 여기는 굉장한 경치고 어 20미터 4차선 도로에 접했고 이쪽으로는 북한강이 흐르고 저는 여기다가 드라이빙 모텔을 한번 계획해보고 싶습니다 연인들이 여기 와서 이 땅에 드라이빙 모텔을 지어서 이쪽으로 샷시를 두고 남동향의 이 경치를 보면 연인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빙 모텔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계획이었습니다 항상 경매 나온 부동산이 꼭 제 것 같아서 계획을 이렇게 잡곤 하는데 뭐 이왕 도전할 거면 우리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야 겠죠 자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 뒤에 있는 전주 한정식 부패가 나와 있는 그 230평짜리 건물인데요 본건물은 약 150평 정도 됩니다 1층 70평 조금 넘고 똑같이 올라간 부속건물까지 해서 230평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격이 뭐 보나마나 건물이 한 3억 정도 쳐졌어요 감정가에 감정가가 44억 5천이라 그랬으니까 43억 5천에서 3억 빼면 41억 5천이죠 다 땅값입니다 땅값이고 원래는 제가 이런 건물이 있거나 영업하는 집이 있으면 저긴 밥집이니까 밥을 함께 먹고 가곤 하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너무 이르네요 아마 준비도 안 됐을 거예요 영업은 하고 있는데 배도 안 고프고 그래서 오늘 먹는 거는 조금 다음으로 미루고 자 마무리를 좀 져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m 경충북도에 붙고 이쪽으로는 북한강이 조망에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이 펜스 때문에 조금 방해가 되는데 이 펜스만 없애버리면 정말 멋있습니다 이 멋있는 부동산이 평당 180만원이다 일단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그 굉장히 큰 매력이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 저한테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좋아 보일 수 있다는 단점 그게 뭐예요 누구한테나 좋아 보인다는 건 경매가 즉 낙찰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땅들이 효전으로 탄다 그러거든요 참 좋습니다 뭐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있죠 소나무 아주 비싼 소나무는 아니나 가치가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매 공부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한테는 주의사항이 아니에요 내 땅에 좋은 나무가 있어? 그럼 내 나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끝납니다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이 나무가 무슨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느니 또 이런 시작이 되는데 내 땅에 있는 나무는 다 내 거예요 끝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대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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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